분당 우리교회가 오는 4월부터 분립개척을 시작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우리교회는 4월 첫째 주에 예정대로 29개 교회로 분립할 예정이라며 교회 선택은 성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지난 2012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이후 분립교회를 29곳으로 결정해 준비해 왔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교회 분립 시행 시기를 1월에서 4월로 연기했습니다.